장훈아 끌려 너 끌어 하고 빨리 가서 저기 1층 치워서 더 놀 수 있을게 해줄게 일로와봐 가자 다솜이가 여자이라서 너 같이 가면 안돼 그래서 그래 일로와 너 끌어 안했다며 가자 아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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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가서 쉬고있어 오빠가 놀이터 만들어 줄게 아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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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훈이가 어디다 끙하려야 될까 아이초 끙할 자리 어딜까 아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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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정상문 여기 들어가면 안돼 장군아 너 솔직히 아까도 계단에다가 끙아 했지? 너 아직까지 안할 리가 없는데 너 이따 찾아갖고 빗망에다 끙아 했으면 혼난다 했나보네 했네 했어 빨리와 빨리와 왜 안하던걸 많이 해 요즘 가자 가자 장군 가자 가자 일로와 가자 오늘 너무 춥다 빨리 일찍 치우고 집에서 놀자 가자 빨리 일찍 치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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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